너 있잖니? 실은 되게 멋져 가끔은 너무 멋져서 오히려 내가 주눅들만큼 잘했어 기특하고 대견해 너도 서우진 선생 오늘 잘했어 기특하고 대견하다 천천히 봐 아 우리 모두 여기다 여기다 날이었다 같이 나라니까 공평하게 같이 죽자 Cosmic memory 넌 병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? 이상사태가 돼가지고 전원 대표 명령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전화한통 너 없이 너 없이 너와 세 시 때 더 기록하나 내가 대해 너와 세 시 때 너와 세 시 때 그렇게 멈출이 고생하실 때 네 고생하실 때 고생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